어? 버섯돌이 뭐하고 있어? 어? 나? 닌자고 처음부터 다시 보려고? 어? 왜 갑자기? 이번에 닌자고 시즌 14 나왔잖아. 어? 맞지? 근데 레고에서 이번에 닌자고 전 시즌에 있던 차장 로봇이 출시된대. 오 뭐야? 버섯돌이 알고 있었어? 당연히지. 내가 닌자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 버섯돌이. 그거 갖고 싶어? 당연하지. 사줄 거야. 볼 수 있는데. 이거 나 엄청 갖고 싶었어. 어? 빨리 조립하러 가자. 가려. 버섯돌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 닌자고 71737 레거시 X1 인자차저. 레고 닌자고 71738 레거시 잔해 타이탄 로봇 전투를 준비했어요. 빨리 도입해볼게요. 어? 근데 버섯돌이. 근데 왜 이름이 다 레거시야? 아 이 인자차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3에 나왔는데 오리지널 버전도 있지만 또 리뉴얼 돼서 나온 거야. 오 진짜? 그리고 이 타이탄 로봇 전투 같은 경우에는 시즌 5에 나왔었는데 오리지널 로봇도 있지만 또 예쁘게 멋있게 나온 거라 그래. 아 이 인자차전 된 거야? 어. 우와 그런 거야? 어. 버섯돌이 그거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아니 당연하지. 내가 엄청 갖고 싶었으니까. 어? 그럼 버섯돌이 뭐 저를 갖고 싶어? 나는 타이탄 로봇 전투. 아 이거 내가 할래. 아니 이거 엄청 기대돼. 아니. 같이 하자. 알았어. 아빠 안 해. 뜯는 건 내가 뜯을 거야. 아니. 나 뜯어볼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 역시 멋있어. 아빠를 닮아서 멋있는 것 같아. 어 저게 뭐야? 멋있지 멋있지. 아빠를 닮아서 멋있지. 아니. 오 콜. 이거 긴 자고 10주년이래. 그래서 한정판으로 골드 닌자가 들어 있댔어. 오 진짜? 오 여기 보세요. 골드 닌자. 야 역시 아빠를 닮아서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금이다. 여기도 했어. 역시 엄마는 이게 금이니까 금막 찾은 거야. 아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보석을 좋아하지? 근데 이거 빛나지 않잖아. 빛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잖아. 엄마는 빛나지 않아도 금이라면 다 찾아. 만약에 다이아가 땅속에 있잖아. 엄마 금방 찾을까? 엄마잖아. 엄마가 남은 최강이야. 아 그건 맞아. 내가 목을 못 찾았는데 엄마가 가보면 여기 있잖아. 엄마 그렇다니까. 근데 이건 뭐야? 아 이건 진짜인데 이렇게 얘네들을 세워주면 더 멋있어. 오 스탠드. 오 잘 안 넣어. 너무 세게 쳐서. 근데 잘 쓴다 이러니까. 오 멋있다. 짱 멋있다. 이거 진짜 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금이었으면 내가 다 들고 왔지 이거. 어 아니. 맛있어. 안 돼야 내 거야. 자 계속 조립할게요. 이야 이해만 기여메오. 오 버섯돌이 오토바이 완성. 짱 멋있지? 오 이거는 차량이랑 분리되는 제품이야. 아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차에 들어가는 거야? 어 맞아. 나중에 차가 쫙 열리면서 오토바이로도 쓸 수 있어. 오 진짜? 이야 멋있다. 저번에 우리 닌자고 14 찍을 때도 막 분리되는 거였잖아. 근데 나는 마치 한 개를 샀는데 두 개가 되는 느낌이어서 나는 좋아. 나는 좋지 뭔가 부자된 기분. 한 개 샀는데 두 개. 어 맞아. 그런데 닌자고 3가 어떤 내용이었지 기억나? 그거잖아. 적들을 이제 다 분리쳐서 각자 흔터져서 살았는데 오랜만에 시티로 갔더니 닌자고 시티가 최총장이었던 그거. 아 그거 오버로드 바이러스. 어 맞아. 그 닌자로이드가 적인 거. 아 그거 짱 재밌었는데 아빠도 봤어. 어 다 최총장이여서 더 멋있어. 아 너 기억나 그게? 오늘 봤어. 아 그치? 어 오늘 봤어. 어릴 적에 보석돌이랑 아빠랑 엄마랑 같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원희는 그때 응애응애였고. 그치 원희야? 응애. 왜 지금 응애응애. 빨리 조립이나 하자. 아 근데 오토바이 짱 멋있어. 아빠 뭐해? 아 그럼 발사해버려. 그럼 나 망가줘. 아니야 요새 배고 얼마나 튼튼한데. 오 다 됐다. 이야 멋있다. 어 그리고 얘는 되게 기원하다. 어 무릎이 움직여야 이게? 우와. 그리고 이렇게 한 쪽이 구부러지게 해놔도 이렇게 혼자서 설 수 있어. 이야 멋있다. 진짜 신기한데? 무릎 간절히 이게 내가 보던 거랑 틀려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관절? 우와 관절이 틀려. 보통 보면은 그 동그란 거 연결시켜가지고 하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야. 아 뭐 레고가 좀 바뀐 거 같아. 저번 시즌 14부터 레고가 엄청 튼튼해진 거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집에 로봇 몇 개 있잖아. 어 몇 개 있었어. 그 로봇들 보면 잘 떨어졌잖아 솔직히. 오케이 어디서. 근데 얘는 엄청 빡빡하고 때려도 안 빠져. 그리고 얘는 어깨도 이렇게 크고 엄청 멋있어. 어 어깨뽕 장난 아닌데? 어 이건 뭐야 수리검? 어 수리검이야. 그리고 여기 검도 있어. 이야 이거 검은 금이네? 어. 엄마 금인데? 이거 뒤에 또 많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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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긴 혹시 누가 탄 거야? 어 여기 잔이 탈 수 있어. 탑승. 오 그러면 찌잉. 어 머리 찡겼다. 아 이것도 각도 조절이 되네. 어 어 미안. 오 여기 봐. 여기서 막 미사일 날아가고 대포 날아가면 엄청 셀 거 같은데. 오 그러게 대포 날아가면 되게 멋있겠다. 그치? 아 역시 버섯돌이 아까랑 케미가 맞아. 아 그리고 여기 다리도 보세요. 여기 다리도 딱딱 걸리게 돼 있어. 오 발목. 발목도 유연해. 다른 데고 보면 올리면 훅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 않아 솔직히. 아 그거 있었지. 얘가 아니야. 뭔가 탁탁 걸리는. 야 여기도 걸리진 않는데 뭔가 막하게 고정이 돼. 오 잠깐 여기 손가락도 움직여요. 손가락. 여기도 여기도. 우와. 멋있다. 어 멋있지? 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어깨도 멋있고 수리건도 되게 크고. 잠깐만 이거 슈터 아니야 슈터? 어 맞아. 여기 슈터같이. 잠깐만 여기 슈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두 개야? 어 두 개. 한번 쏴볼까? 어. 아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왜? 아니 들어가면. 아 들어갔잖아. 여기 하나. 어 예비도 있네? 오. 아니 또 들어갔다. 아 이거 왜 센 거야 이거. 아 참. 근데 버섯돌이 닌자고 내용이 뭐 있어? 그거잖아 마스터. 아니 또 나갔다. 아니 그 마스터 우에 지팡이를 모로가 훔쳐간 거. 아 그 유령 막 나오는 거 그거 맞지? 모로가 그린 닌자 된 거. 어 맞아. 와 역시 아빠 똑똑해. 다 기억하잖아.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유령도 있네. 아빠도 빨리 조립할게. 오케이 빨리 해. 야 근데 얘 진짜 멋있다. 발사. 어 휴. 오. 안 돼. 오 슈터 맞는데. 너희끼리 놀고 있냐? 같이 놀아야지. 어이. 수리금. 추워. 아아아. 잠깐만 나도 다 해가 다 해가 다 해가. 어 어 어 어 빨리 줘 빨리 줘. 아 슈터가 너무 강해. 아까 각도를 계산 잘못한 것 같아. 원래 이렇게 할래는데 나도 왔어! 나 이거 엄청 기대했어! 나 오토다이 슈팅 해보고 싶었거든? 여기 이거 있지? 여기 튀어나온 부분 어디? 여기 노란 부분 있는데 여기를 꾹 누르면 나가! 아 진짜? 아빠가 해볼게! 근데 별로 안 나왔네? 나 한 이만큼 갈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움직이면서 쏘면 더 멀리 나올걸? 아 그래? 움직이면서? 어! 아니 아빠가 움직이지 말고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슈팅! 어! 오! 잠깐 책 채워봐! 움직이면서! 어! 아니! 발사! 아이고 야! 나도 재능이 없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 잠깐 슈터! 우아! 슈터 멋있다! 잠깐 각도 조절도 돼! 어? 저기 악당반이요! 로봇들을 쏘는 거예요? 엄마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각도만 그럴뿐이에요! 발사! 오! 엄청 쎈데? 잠깐만 더 뒤로! 오! 어 보여요. 빛의 소크로 놓은 게 화가 나갔어. 근데 얘 멋있다! 여기 이렇게 넣으면 깔깍해요! 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엄청 따뜻하지 않아? 그러게 오늘 조리반네들은 되게 구성이 좋은 래가 멋있고 튼튼해 보여! 특히 이 로봇이 포즈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엄청 멋있어! 와 이건 너무 멋있어서 아빠 가지고 싶어 아빠 가지고 돼? 왜? 여러분 오늘은... 야! 아 손돌이! 싫으면 싫다고 왜? 니 마음대로 마무리 인사하고 그래. 당연히 싫지! 안돼! 이거 내꺼야! 여러분 오늘은 레고 71737 레거시 X1 닌자 찾어! 레고 닌자고 71738 레거시 잔의 타이틀 로봇 전투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빠 시즌 1부터 다시 봐야겠다! 안돼! 나 시즌 3까지 봤단 말이야! 아빠 시즌 1 보지 말고 나랑 같이 봐! 아니 또 봐! 야 로봇 근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 진짜 이거 레고 로봇 아닌 거 같아 완전 바뀌었어! 이게 보통 이런 동글동글한 거 연결시켜서 썼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 아!